미국 주식의 미치자 장호석 본부장 요새 밤에 일정이 계속 있어서 못했는데 저희 시간 끝나고 하기 전에 끝나고 일정이 있기가 일반적인 보통 사람은 쉽지 않죠 타락하지 않는 일정이네요 그 시간에 일정 잡기가 쉽지 않은 일정이죠 그런데 오늘 봤더니 제가 일부러 찾았죠 영국의 델타 변이에 대한 치명률을 가져왔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염되는 건 괜찮고 그렇죠 사실 감염도 되면 안 되겠지만 감염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망하시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따가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만약에 배당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배당할지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서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끝난 것만 빠르게 좀 보게 되면 어제는 애플과 마이크로스프트 이런 기업들이 올랐고요 브로드컴 퀄컴 반도체 일부 기업이 올라갔고 어제는 엔비디아가 소폭 올라갔네요 이렇게 보면 금융주는 그저께 많이 그 전날인가요 많이 올라가는 바에 좀 조정을 받았고 사실 에너지도 좀 조정받았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특징이 없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키가 어제 한 2%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루 많이 오르고 하루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나이키도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또 애플이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애플 관련주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뭐 스카이웍스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상승하는 흐름이 좀 보였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웍스요? 스카이웍스 반도체 기업인데요 애플의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겠죠 업종 흐름을 보게 되면 IT, 헬스케어, 이민소비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업종이 올라갔고 나머지는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렇게 반으로 딱 갈라갔고 하락하고 상승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어제는 그랬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더나가 지금 어제도 사상 최고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델타 변이에 대해 효능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약간의 좀 많은 얘기가 뒷얘기가 좀 있습니다 8명의 실험을 해갖고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8명이면 그래서 굉장히 일단 실험 결과 부실한 거 아니냐 의견이 좀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쨌거나 이것도 나왔고 사실 이거보다는 어제 인도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얻으면서 인도에 18성의 접종이 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모더나에 대한 어떤 생산이 증가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줘서 일단 주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전체 확진자 20%가 델타 변이기 때문에 모더나에 대한 3차 부스터까지 좀 그런 내용이 나와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팔리지 않겠냐 이런 관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더나는 코로나19의 최고의 백신이다라는 별칭이 붙었는데 뭐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선호가 높은 것 같아요 선호도가 그래서 일단 제가 아는 분들한테 한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모더나를 맞겠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모더나가 뭐 휴증이 없어서 그런가요? 저희는 뭐 안 맞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차피 이 프로님은 아재 백신을 맞고도 휴증이 없었지 않습니까? 특별한 체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도의 긴급사원 승인 그다음에 또 델타 변이기에 대한 띠아나 효능 이런 거 가지고 주가가 올랐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실험자를 토대로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취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몇 퍼센트라는 그런 추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부실하다는 의견이 존재하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230달러 넘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진짜 주가가 끝도 없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더나는 정말 대단한 주식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버진기 로텍이 지금 연방 항공업 회사가 아니고 정부 당태죠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 2일 동안의 15%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렘빅 글로벌이라고 하는 잘 안 들어보신 아이비인데요 투자금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중 확대 중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일을 들면서 상당히 주가에 대한 하락이 더 이어질 것 같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조금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아이비가 또 투자금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점점점점 투자금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니까 한번 좀 주의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금을 내리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같이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올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싸다 이제 올라가서 비싸다는 거죠 비싸다는 의견 그다음에 이미 5월 중순에 16달러 할 때 2배가 올라갔는데 이미 운항 성공에 대한 비팅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걸 염두에 두고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자보다는 매도자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소문의 주식을 사는 건 맞지만 뉴스에도 사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도 그런 의구심이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만약에 운항 성공이 이뤄지게 되고 승인이 떨어지면 주가 많이 올라가겠지라는 부분 때문에 쭉 샀는데 그 기사가 나온 다음에 주식을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했지만 실적이 없는 회사의 미래 전망이 좀 불가하다 실적이 지금 없거든요 매출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가지고 회사를 도대체 추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중립 의견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뱅컵 아메리카가 두 단계 내리면서 다시 한 번 또 주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다 왔다 우편한 주가에 그런 의견이 좀 팽배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이 없었던 건 예전에 비중 확대였을 때나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그때는 사라고 하고 지금은 뭐가 달라졌다고 팔라고 그러니까 주가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예측한 목표 주가보다는 높이 올랐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16달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번에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지켜보자 했는데 그때 아마 주식을 많이 매수하고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제가 보기에 알렘빅 글로벌도 한 20달러 중반까지 목표 주가 잡은 게 아닌가 추측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미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들조차도 꿈과 희망을 보고 산 거예요 저도 어차피 꿈과 희망이면 처음부터 가만히 계셨는 것도 되지만 처음에 사자고 했는데 그때 밸류에이션이야 뭘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지금 가치가 너무 높고 낮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주가 많이 급등한 거에 대한 주의하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건 어쨌거나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오늘도 빠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마존이 배당을 한다고 그러면 알파벳이 배당한다고 그러면 페이스북 페이팔 어도비가 배당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할까요? 라는 보고서인데요 진짜 대단한 자료라고 봅니다 이게 보통 추측이 불가능한 건데 이걸 다 뽑았어요 배당성이 어떻고 배당금이 어떻고 따라서 배당 수준이 얼마 나오는지 딱 뽑았는데 만약에 빠르다 그러면 이 회사의 어떤 결과는 뭐냐면 2022년이면 실제 배당이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나가는 미국의 기술주를 55개를 추출해갖고 봤더니 무려 36개 기업이 배당이 가능하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배당금이요 40조 원을 가량으로 웃돈다고 합니다 엄청난 배당금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존이 배당 성향의 0.47%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원을 벌면 470원을 배당한다는 거죠 배당 성향을 보여주는 거니까 0.8% 연배당 수익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배당금은 25달러 정도 하니까 일단 큰 폭은 아닙니다만 0.8% 배당을 지급한다고 내년에 전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아마존이 현재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크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면 좋겠죠 하면 좋겠지만 얼마나 할지 또 할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마존은 많은 분들이 지금 고려하고 있는 스플릿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주를 위한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좀 무난한 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게 또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프 베저스가 마음이 바뀌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같이 타면 뭘 물어보겠냐 해서 제가 이제 스플릿에서 배당을 한다고 하면 언제 할 건지 바꿔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S&P500의 평균 배당 성향은 약 40%이니까요 조금 높게 배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마존은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분은 배당을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약 28%의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 순위는 1.1%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알파벳이 좀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걸로 기업으로 뽑히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고 현재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역시 27%의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1.1%의 배당 순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페이팔도 역시 배당 성향을 하고 있는데 배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약 0.8% 그다음에 어더비는 0.9%로 쭉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그만큼 현금이 풍부하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올해 아마존이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쉬어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지치고 짜증 나잖아요 그럴 때 배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더비 같은 기업들이 올해는 잘라 갔지만 내년도에 만약에 못 간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한번 꿈을 꺼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다 저 정도 돈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근에 월가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배당을 왜 주냐 배당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할 때 보게 되면 보통 성장이 멈추면 지급하는 게 배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마존도 역시 진짜 성장을 멈춘다든지 아니면 내년도 주가가 지지부진해지면 주주들을 위해서 배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기업은 아마도 아마존이 되지 않을까 저 소식 때문에 그러니까 이 표에서 보게 되면 아마존이 강력한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후보 기억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잘 기억하시면서 배당을 하면 주가에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드디어 아마존도 성장이 끝났구나라는 시도가 그렇죠. 성장이 멈췄구나. 성장이 멈출 거에 대한 사실 보상이잖아요 성장에 대한 보상이니까 성장주가 성장을 멈춘 거에 대한 보상 치고는 하나의 증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버핏도 버크시아에서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고 그 돈을 받아갖고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하면서 일단은 성장을 멈추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시스코가 배당을 지급할 때 딱 똑같이 2%님의 그런 얘기였거든요 너희는 성장을 멈췄구나라고 판단을 했죠.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 갖고 있는 높아진 현금에 대한 비중을 주주와 나눠준다고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나쁘지 않은 걸로 보이니까요 적절하게 한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사실 애플도 지금 성장도 하고 있고 배당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이런 걸 좀 좋게 받아들인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쌓여져 있는지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 가지 또 데이터가 나온 게 지금 이 데이터의 제목은 뭐냐면 월과의 전문가들 왜 일을 하지 않냐 전략가들이 왜 일을 하지 않냐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요 s&p500에 대한 목표지수를 한 장에 쭉 나오는데 jp모건치에서가 4400 인베스코 4350 골드망사스가 4300 쭉 나오는데 쭉 보시게 되면 지금 15명의 전략가 중에서 13명은 이미 제시한 목표지수를 돌파했습니다 돌파했다고 그러면 그러면 뭔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다 안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중간에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 도달했기 때문에 더 올려 잡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지금 의견이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한 어떤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까지가 지금 상반기 아닙니까 상반기 끝내고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7월달부터 나올 걸로 보니까 한번 목표지수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아마 7월달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나올 거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지금 6개월 동안에 지금 지수가 꽤 높은 폭 올라왔어요 smp500이 약 12% 14%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다오가 12% 올라왔는데 이미 지금 이 정도 나쁘지 않은 폭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올라왔을 때 다음 하반기에 후반기에 대한 지수 상승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폭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7월달이면 목표지수의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나올 거니까요 그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보시게 되면 가장 높이 잡은 분들이 jp500이 4400을 제시하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뱅크어메리카가 지금 3.800을 가장 낮은 걸 잡고 있는데 너무 격차가 크죠 그래서 일단은 중간은 4000포인트였다 그런데 이미 넘쳤기 때문에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업데이트는 꼭 나와야 될 걸로 보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영국의 경우 델타 변이에 대한 확진자가 35,321명이었습니다 물론 백신 안 맞은 분들이죠 여기 빨간색 표현 보시면 좋아요 쭉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34명으로 해서 약 치명률이 0.1%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0.1%면 감이 없잖아요 독감이 이 정도 나온답니다 독감 독감 사망할 확률이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코로나에 대한 치명률을 보시면 좋은데 코로나 치명률이 약 한 1% 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1.1% 초반인 거예요 아마 1.3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외로 많이 걸리고 빠르게 감염이 되지만 사망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적다 물론 영국의 얘기입니다 영국의 얘기니까 더 해봐야겠지만 영국이 가장 심하니까 어느 정도 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사망자가 얼마 안 나오는 이유는 백신 접종된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빠른 어떤 의료체계가 지금 기술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나아지고 있는 의료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0.1%라고 그러면 의외로 좀 두려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번 맞은 분들이 20일 안 된 분들 지난 분들 좀 나오고 있는데 다 도합해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망자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우려했던 진짜 치명률이 크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치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취지를 보면서 한번 좀 상황을 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기사 봤더니 영국이 좀 심하게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행 관련주가 또 많이 빠지고 있고 그런 모습에 비해서는 사망자가 그리 많지는 않다 결혼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국 얘기니까 혹시 나는 국가 내용이 나와주면 제가 다시 한 번 업데이트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좀 새로운 관측이 뭐냐면 만약에 델타면이 커지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금 피해를 보는 게 여행 관련주거든요 여행 관련주가 사실 시장에 대한 그렇게 연행이 크지 않습니다 작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델타 변이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또 다 테이퍼는 얘기하는데 델타 변이 때문에 테이퍼는 얘기는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또 좋게 쓰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델타 변이도 좋은 쪽으로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일단은 시장에 도움되는 것도 있다 왜냐하면 오늘 adp 민간 공유지표가 원래 60만 건 예상했는데 69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1월 우리 금요일 날도 공유지표 잘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지금 빠르게 빠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거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델타 변이 때문에 아마도 연준이 빠르게 테이프로 나서지는 좀 우리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고요 델타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굳이 이걸 그렇다고 해서 좋게 쓰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기사를 봤고요 오늘은 간단한 기사가 되게 많아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기사 나온 걸 보면 버진기러텍 소식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버진기러텍이 오늘 뱅컴 아메리카에서 바이에서 중립 없이 바로 매도로 의견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주가가 너무 스파이크했다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 생각 안 했는데 그럼 과거에는 왜 했냐는 매수를 왜 제시했냐는 거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봤는지 그때의 논리를 보면 지금 주가가 오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때도 논리가 별로 그냥 아니 왜냐하면 목표 주가를 제시한 적이 없어요 얼마다 그러면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내리면 좋은데 그거 없이 하는 거라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다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투자계의 하향이 본부를 이루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거든요 그런데 왜 두 단계까지 내릴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게 이유라 그러니까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벳벳앤비언드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망해가고 있는 소매점인데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요 오히려 지금 3센트 미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EPS가 매출은 예상치 상위했고 비트했고요 그런데 어닝 가이던스 아니 동일점 매출이 예상치 상위하면서 주가가 7.9%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 그 정도 올라갈 일인가 싶습니다만 하여간 어닝 전망까지 올려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게 또 하나의 미싱이 하나였거든요 미싱이 되가 있는데 지금은 오늘 실적들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워폭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홍콩에서 지금 이중으로 상장을 꿈꾸고 있는데요 180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다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 코로나 맥주 아십니까? 코로나 맥주? 네 그 브랜드를 아세요? 그럼요 드셔보시기도 하시고 콘스터넛 브랜드라고 하는 기업이 만드는 맥주인데요 지금 맥주가 없어서 못 판대요 왜요? 너무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모든 맥주들이 다 대체로 네 지금 갑자기 캐나다가 캐나다 난리 났다고 하더군요 지금 폭염에 시달리는 거 혹시 기사가 보셨죠? 가족분들 그 동네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덥다는 거예요 더운 게 뭐 40도 50도 이러거든요 네 40도 50도인데 그냥 탄다는 느낌? 뭐 이렇다는데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캐나다가 그래서 원래 에어컨도 안 갖다 놓는데요 에어컨는 거의 없습니다 에어컨 있는 집이 별로 없고요 선풍기도 심지어 없거든요 40도가 되면 어떻게 사실까요? 지금 철철 끊는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어쨌든 맥주가 없는데 마침 이때 실자가 발표했는데 지금 보시면 예상치 상의하는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는 월과 HT를 매치한 정도? 부합한 정도니까 글쎄요 실자가 주가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맥주에 대한 부족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너럴 밀스는 여러분들 잘 모르는 브랜드지만 하겐다즈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좀 그 하겐다즈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여의도역 안에도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가 그게 4천몇백억인데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있는 그 기업입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6센트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매출 또한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모든 시점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요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한번 나중에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스바 센즈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카오 쪽에서의 라이선스 받을 때 뭔가 조금 불법적인 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소송이 붙어 있는데 그거 관련 없이 지금 홍콩 마카오 쪽에 격리 기간이 14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지면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이제 도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사가 전해지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주가가 디알홀턴은 혹시 여러분들 주택건설업체인데요 디알홀턴은 탑픽으로 골드막 사채가 오늘 제시했는데 제가 여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건설업체가 있는데 디알홀턴이 가장 실적이 뛰어난 기업이고요 지금 사실 솔직히 약간 주가가 쉬고 있는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주택건설업체에 내가 한번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 기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지금이라도 가져가면 좋은 주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익과 매출이 너무 증가하는 그런 매출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회사 이름을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고 디알홀턴입니다 심볼은 dhi고요 풀트, 레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가장 뛰어난 실적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쉬고 있을 때 한번 다음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마침 또 골드막 사채가 탑픽으로 제시한 거기 때문에 한번 길게 좀 보시면 역시 주가가 한번 회복하면서 빠르게 올라가죠 디알 홀튼 네 디알 홀튼 심볼은 dhi 아닙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맵을 봤더니 대부분 다 우중충하죠 굉장히 우중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이 좀 밝은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데 밝은 색깔을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밝게 올라가고 있는데 2%가 올라갑니다 이건 왜냐면 오늘 잘 끝나고 실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의견이 많은데 글쎄요 조금 실적이 앞두고 매수하는 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이건 실적을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좀 조언 드리고요 월마트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38%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왜냐면 월마트가 인슐린을 판매하는데요 인슐린을 그래서 인슐린을 싸게 판매하면서 보통 이제 미국 국민의 상당수가 지금 당뇨병을 많이 앓고 있답니다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인슐린을 판매하면서 일단은 보험을 못 받는 분들 아니면 소득이 적은 분들도 판매하는 거라서 굉장히 싸게 판매하거든요 전적으로 이건 뭐냐면 아마존이 약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제가 대부분 보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보는 거니까 혹시 관련된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컨셀션 브랜즈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적이 좀 좋아졌죠 맥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너럴 밀스는 역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상황 봐야겠죠 네 자 S&P500은 0.05% 마이너스입니다 S&P500이 지금 4일째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여러분도 모르시겠지만 아마 장을 꾸준히 안 보신 분들은 4일째 올라왔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4일째 올라오면서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오늘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운은 0.08% 플러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이 조금 하락폭이 깊은데 0.31%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별로 의미 없지만 하여간 오늘 지나고 내일까지 보고 아마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지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70만 건 예상하고 있거든요 신규 일자리를 적절하게 한 65만 건? 이 정도만 하면 제일 좋겠다 아주 실망스러운 건 아니고 알고 갖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정도로 보시는 것 같아요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예측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식을 거래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스토리들이 나오네요 매일매일 스토리가 있죠 매일매일 진짜 없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있어요 제가 오늘은 제가 다른 데서 있다 오는 바람에 기사가 별로 없어 라고 했는데 아마존에 대한 배당을 보고서에 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성장을 한창 하는 기업들인데 그것도 고민하신 애널리스트가 뭐 하나 써야 되는데 쓸 거 참 없네 그러다가 그렇죠 이거 한 번 조사해볼까 재밌네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원래 나온 기사가 엔비디아처럼 앞으로 향후에 스톱스플리트 할 기업들을 뽑아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 빼버리고 오늘 배당을 갖고 왔거든요 그건 제가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 꼭 해주세요 그게 돈 되는 겁니까 배당을 할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보통 기업들이 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분할하거든요 그런 기업들 몇 개 뽑아왔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자기 바꿔서 하는 거죠 열심히 분석하시고 통일 뽑아갖고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을 분할하기만 해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래서 그때 탁 치고 올라오면서 쭉 올라왔거든요 분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또 아메디아 인수라든지 실적이 다 반영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타이트하게 올라온 거니까 그때 제가 보기에 그 주가가 추사가 전환된 것은 분할 소식 때문에 전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가끔씩 좋은 주식입니까 밸류에이션이 어때요 펀더멘털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시장은 주식을 쪼갰다는 이유로 한 조각의 크기가 더 커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는 오늘 800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좀 봐야겠죠 안쪽 여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버진 갤러틱은 오늘 3%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삼교씨 함께 해주셨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오늘도 장이고 내일도 장입니다만 오늘은 2021년 상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 그러네요 네 다음 달에 뵈야 되는 겁니까 이제 올 한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7월에 뵙겠네요 그렇죠 반이 지났고요 7월에도 8월에도 9월에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돕겠습니다 내일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나는 가치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삼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투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심드리게 물어봐 televis어 네 ód ли 좀 주ine